지금까지 우리는 Node.js 웹 프레임워크인 익스프레스의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볼 만한 것들을 살짝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템플릿 엔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HTML을 직접 타이핑해서 코딩을 하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에요 이런 귀찮은 일을 줄여야 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언어를 템플릿 엔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템플릿 엔진 중에 하나가 퍼그입니다 이것은 퍼그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변환하면 이 코드는 오른쪽에 있는 HTML 코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하면 오른쪽에 있는 HTML 코드가 돼요 즉, 좀 더 적은 코드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HTML 코드를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HTML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건문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인클루드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퍼그로 만든 코드를 읽어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속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세련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익스프레스에서 가이드에 보시면 Using Template Engines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퍼그를 쓴다고 하면 퍼그를 이런 식으로 인스톨한 다음에 여기에서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면 템플릿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후속 수업을 통해서 템플릿 엔진에 대한 얘기도 다뤄볼 생각이에요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드라이버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별로 존재하는 이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에 이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익스프레스 내에서 가이드의 데이터베이스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은 통합하다는 뜻이죠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주요한 데이터베이스별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ySQL을 통합하고 싶다면 MySQL의 드라이브를 이렇게 npm을 통해 설치하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익스프레스는 사실상 미들웨어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들웨어라는 개념은 익스프레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들웨어의 사용법에 익숙해질수록 익스프레스의 고급 사용자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익스프레스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미들웨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미들웨어가 있는지 많이 알수록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들웨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이드 부분에 Writing Middleware, Using Middleware라고 하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hird Party Middleware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여러 서드파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미들웨어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대충 쓱 보면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익스프레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는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석 수업을 좀 준비하면서 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